아 고생했어요 설옥씨 네 얼굴에서 지금 육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께 힘을 드렸어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활력을 드리려고 서호시장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게 서호시장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통영의 인심, 서호시장의 인심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느껴졌어요 네 바로 설옥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이렇게 정을 주고 가셨어요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서호시장 센스도 정말 최고네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슥 또 이렇게 침대에 부담 주시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트럭킹 만남의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있는 것 같고 상인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주셨으니까 이렇게 나눠먹고요 더 힘찬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세 명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북돋아 드릴 텐데요 합동 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상인분들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안 가실 거죠 밤 새까요? 밤은 못 새실 것 같죠? 약간?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저희 같이 하는 곡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 어떤 곡이죠 언니? 우리 같이 서울 한 열차를 타고 떠나보면 어떨까요? 좋습니다 너무 좋죠 무슨 열차를 탈까요? 근데 그 방향이 어디 쪽이죠? 남행 열차를 한번 타봐요 남행 열차 같이 한번 남행 열차 남행 열차 어머니 남행 열차 같이 타실래요? 네 같이 타실 네 타고 갈 거야 같이 타고 가실 거죠? 중간에 내리시면 가요 타고 갈 거야 알겠습니다 남행 열차 풀어드리고 부끄부 비대리는 호남성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뿌 뿌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었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 말아요 당신을! 당신을 사랑했어요 잘하십니까! 여러분이 가까이 와서 보세요 해치지 않아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피 내리는 호남성 마지막 열차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뿌 뿌!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깜빡깜빡이는 그때 만난 그 사람 그때 만난 그 사람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 말아요 서울시장! 서울시장! 서울시장 사랑했어요 너무 잘하십니까! 만날 순 없어도 잊지 말아요 서울시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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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어요!